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브레이크되면 로잉은 150km 타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비행기가 뭐예요? 아, 빨라스러워 아, 이거 졸아야 돼 갯소리 안말대로 붙였는데? 이거 엉드럽고 나면 놀자야 돼 로이 한바탕 없어져야 돼 한 3,000원 타겠다, 나도 빨리 가요, 빨리 가요 야, 진짜 힐세가 어딨어? 야, 이거 달려갈게 원 브로크 내야 돼, 이따가 2번, 2번 로이 고춧가루 그리고 볶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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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